기출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은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는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A3부터 G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또 주의하실 것은 G2셀의 단위 1000원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다 입력하시고 단위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마이너스 5점이 되니까요. 정확하게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 다 입력해 주시고 5타 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맞춤탭에 가시면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확인 버튼 누를게요. 글꼴에 오셔서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3을 선택하시고요. 셀의 맞춤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 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지금 잠시요. 셀을 병합하면 왼쪽 위에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을 잃게 됩니다. 라고 되는데 잠깐 취소 눌러볼게요. 셀 병합 후가 아니죠.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돼요. 셀 병합하시면 데이터 다 없애주고 물품 코드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셀의 맞춤 후 아 네 이 부분 잠깐 다시 볼게요. A3부터 H3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춤 탭에 가셔서 셀의 맞춤이라는 옵션을 텍스 조정해서 체크하시는 겁니다. 열 너비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고요. 셀의 맞춤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거 확인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 글꼴을 굵게 크기를 12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 다음 셀 음영 색깔을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제목 행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C4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를 해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B16부터 B24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하되 문제에서 연산 곱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산의 곱하기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4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를 표시하는데 0일 경우에 0이 나와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 컴마 샵샵 0을 이용하실 거고요. 원을 입력하십니다. 다음은 H10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맞춤의 자동 크기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22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전일비가 0보다 작으면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일비가 전일비를 선택하되 D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0보다 작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 색깔을 글꼴 색깔을 빨강으로 지정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 가서요. 하나 더 지정을 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 그 다음 는 하시고요. 전일비가 2만 2천 이상이면 다시 전일비를 선택하되 지열음 고정 3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수정하신 다음에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천을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계산작업은 거래량이 30 이상인 판매금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는 하시고 썸이프부터 갈게요. 썸이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레인지는 거래량에 가서 조건이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합니다. 3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들어가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판매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금액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100원 단위로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원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라운드업 올림한다라고 되어있으니까 라운드업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 끝에 가서 자릿수를 심표 마이너스 1의 자리면 마이너스 2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이 서초구네요. 지역과 서초구를 컨트롤 C 눌러서 조건을 제2셀에 작성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디카운트와 디카운트 A 중에서 하라고 되어있는데 디카운트는 사용할 수가 없죠. 범위 안에 숫자가 입력된 열이 없기 때문에 디카운트 A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디카운트 A 함수 이용하셔서 표 2에 가서 심표 우리는 뭐 숫자 지역 이용할까요? 지역필드에 가서 심표 지역이 서초구라고 넣으시고요.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품목별 단가비를 참조하여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단가부터 가져올까요? 단가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있으니까 H룩업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눌러서 첫 번째 찾을 값은 감자를 같은 행위의 품목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를 범위를 지정하되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세 번째 와서 우리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2 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을 넣으신 다음 곱하기 앞에다가 목의 값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서 문제에 나와있는 단가 곱하기 무게 값을 계산한 결과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왜일까 하고 봤더니요. 나누기 100을 안 했네요. H루컵을 통해서 구한 값을 여기서 단가 나누기 100을 하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가로 안에다 넣지 않고요. 가로 다음에다가 나누기 100 가로로 뭉거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뭉지 않아도 앞에 있는 계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100이 나눠지고 나서 곱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래까지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사에 수강시작일과 종료일을 이용해서 수업일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제24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업일수 그러면 데이함수를 이용해서 수업일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료를 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는 하시고요. 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함수 데이함수는 계산을 하는데 수강종료일에서 마이너스 수강시작일을 빼겠습니다. 계산식을 넣어주시고요. 또한 수업시작일도 수업일수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날도 포함할 수 있도록 도하기 1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일수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 수강료를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강료 G14셀을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곱하기를 먼저 해서 그렇구나. 데이함수를 구한 값을 가로로 뭉꺼 주시고요. 그 다음 도하기 1까지 뭉꺼 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우리 사칙연산에서 곱하기를 곱하기 도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볼게요. 화면을 살짝 크게 했고요. 데이함수는 날짜를 넣어주면 수강 종료일에서 수강 시작일을 빼면 일수가 구해져요. 그럼 그 일수는 첫날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1 해서 수강 시작일까지 포함을 해주시고 이거를 가로로 뭉궈야만 일단 수업 일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수업 일수에다가 수강료를 곱해줘야 되는데 아까 결과가 좀 잘못 나왔던 거는 여기에 가로로 뭉지 않아서 1 곱하기 수강료 더하기 작업을 해서 결과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영어 상식 과목을 이용해서 평가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 영어 상식 과목 모두 50 이상 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이 70 이상 앞에서부터 갈까요? IF 만약에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돼요. AND 함수 첫 번째 조건은요 COUNTI 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할 건데요. 조건은 전산 영어 상식 에 가서 크거나 같다 50보다 크거나 같은 점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세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 50점 이상 이라면 세 과목 다 50점 이상 이 되겠죠. 그래서 전산 영어 상식이 모두 50점 이상 이다. 5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감옥을 세어봤더니 세 과목 이고 평균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전산부터 상식까지 평균 값을 구한 값이 크거나 같다 7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가 조건이에요. 상당히 조건이 어렵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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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만족한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if 사용했고요. 그 조건을 쓰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란 함수를 쓰신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세 과목 다 5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각각 전산점수가 크거나 같다 50, 영어점수가 크거나 같다 50, 상식이 50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count if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개의 과목을 범위 정한 다음 5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몇 건입니까?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한 값이 3이라면 세 과목 다 50점 이상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는 평균이 전산부터 상식까지의 평균값을 구해서요. 그 값이 7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저희는 심표 함수 삽입에 가셔서 합격 불합격 쓰셔도 되고 직접 합격 불합격을 문자 처리 하셔가지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에서는 데이터 표고요. 변하는 값이 11만 있네요. 연 이율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 이율의 값을 현재 0.0 이라 되어 있는 값에 3.0 3.5 각각을 B5셀에 대입해서 월라비백을 구해보는 겁니다. 수식을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등호 입력 하셔가지고 월라비백이 있는 B7셀을 연결해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 수식과 값의 변화가 있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값의 변화는 열에 있죠. 열 입력 셀은 우리 연 이율 B5셀에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월라비백을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해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범위는 A3부터 G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위치를 A18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는데요. 주문 날짜는 행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제조 일자는 열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원가를 선택하셔서 갑에다 갖다 놓을 거고요. 판매가를 선택하셔서 갑에다 갖다 놓을 거고요. 이익금을 선택하셔서 갑에다 갖다 놓습니다. 3개의 값에다 합계 합계 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함수를 바꿔주는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열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옮기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값을 행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주문 날짜는 월 단위로 되어 있지만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셔서 1이 선택이 된 걸 해지하고 월로 바꿔주면 앞에 또 더하기 마이너스 이런 기호가 표시되지 않을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요.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비어있는 셀에다가는 별표를 표시하고 그 다음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압계 표시와 열의 총압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와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을 다 맞게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문제도 도형이네요. 도형이라면 매크로를 기록하고 하셔도 되고 또는 도형을 그리시면서 바로 매크로를 연결하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매크로 기록을 한번 할까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합계 계산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합계는 썸함수를 통해서 1,4분기부터 4,4분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 한번 누르시면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삽입해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기본도형에 타원을 선택하신 다음 H3부터 Alt키를 눌러서 H3부터 H3,4,5,6 까지 드래그하시고 도형을 그렸을 때는 바로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을 해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합계 계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꼭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A3부터 F3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돼있으니까 홈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 듣고 스타일을 굵게 한번 클릭합니다. 이제 서식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셀 하나만 선택하는 작업을 좀 해주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십자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H8 영역에 Alt키를 눌러서 8, 9, 10, 11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서식 지정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매크로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의 이름과 텍스트에 입력하는 텍스트 문구가 조금 달라요. 꼭 확인하시고 작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월부터 3월에 영역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3부터 B10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추가가 되는데 마지막 데이터 계열로 추가가 돼요. 순서를 좀 바꾸라고 하니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1월부터 3월달 복사 붙여넣기 한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위로 이동하셔서 1월 3월이 4월 6월 위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위치를 이동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되 분기별 유적지 관광객 이동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크기를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로 갑축 제목을 입력할 건데요. 차트 요소에 축 제목에 그 다음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축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입력하시면 지우고 바로 입력할 수가 있죠. 단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을 선택하셔서요. 옵션 맞춤에서 텍스 방향 문제서 세로 라고 되어 있고요. 간혹 스택형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제시된 문구와 그림을 참조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부터 9월 막대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네요. 다시 한번 전등사를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범내를 선택해서요. 우리 차트 요소의 범내를 문제 봤더니 위쪽이네요. 위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 범내를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에 그림자 어 그럼 효과에 오셔서요. 차트 요소 잠깐 안 보이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스의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체육이미 선에 가셔서 체육이 색깔을 흰색의 배경 1을 선택하셔 갖고 범내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다선문항의 서식작업 수정하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작성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변형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